안녕하십니까 동네용 반갑습니다 지배인입니다 제 노래는요 제가 테디션 가서 컴라멘 먹다가 만든 노래입니다 컴라멘 쏘 하나 둘 셋 넷 끝 감사합니다 아 씨 이상합니다 어? 어? 무슨 소리냐고요? 밖에서 나오면 퇴순한 시간이거든요 퇴순한 시간 퇴순한 시간 에이 그래서 같이 빨리 퇴순하자 나중에 끝났으니까 퇴순한 시간 퇴순한 시간 또 뭔가 안되죠? 저는 처음이에요 80평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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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의 맘에 흠정을 봤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맛있게 먹었어 우리 짭짭 맛있게 먹었어 우리 짭짭 맛있게 먹었어 하하하하 ладно 이제야 퇴윽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회사 왔는데 mountain 무슨 회사냐고요? 어떤 회사냐 ... 그 나를 덴버워입니다 으어éf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갔습니다. 예 연예인은 아닙니다. 예 뭐 저 땅네 뭐. 아니 이 XXX. 여캠단 이거 이게 아예 엔터라고 이게. BJ 엔터. 근데 중요한 거는 엔터해서 나가래. 근데 왜 가래. 도소 BJ 씨. 아 신한지는 안. 어 저희 다 11시 퇴분이에요. 예 수속 BJ인데 11시 퇴분입니다. 예. 그 정. 용이 이제 이 부스를 잘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